오늘은 일요일 람보르기니를 타고 오랜만에 공사하는 집에 가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이제 다 끝났고 타일을 붙이고 있어요. 마감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벽이 없어졌어요. 방문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대수성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빨리 끝나서 공사가 완벽하는 모습을 저도 빨리 보고 싶네요. 전체 싹 바뀌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 타콘데 안에 보수가 보수가 정되어 있네. 먹을 수 있을까? 맛있네요. 우리 닭발. 매운. 음. 맛있네. 맛있는데. 보수 못먹는 사람들은 못 먹어요. 진짜 맛있다. 우리가 만난 시간. 우리가 만난 시간. 아. 죽인다. 다 먹었어. 음.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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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찍으면은 고민이 됩니다 이거 업템포랑요 빨간색 월드 페이머스 두개 다 주세요 월드 페이머스 나를 위한 신발이죠 주차등록이 1시간 사는데 5만원 이상을 사야 되지만 주차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주차등록을 하기 위해서 쇼핑을 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죠 하루 여기 있네요 아우 납작하게 그냥 이쁘게 이제 집으로 갑니다 신발을 두켤레 사고 밥을 먹고 항상 쇼핑은 진짜 없네요 일요일은 일요일에 밥핀연준 매주 밥핀 다음에 만나요 구독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쟤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